민영캠, 민캠, 민캠에 온 걸 환영합니다. 내 친구들이야. 좋아요? 알림 설정? 데일리 브이로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간단한 뭐 팬케이크와 베이킹을 먹었고요.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학교에 와서 반 친구들과 있습니다. Welcome, welcome. 이번? 아 네, 여러분 어때요? 제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, 영원 씨. 38.5만 명의 서스타벼들이 있는데 민캠. 민캠 나오겠어요. 아 예쁘네요. 오늘도 역시나 예쁘네요. 아 네, 아. 아 야 찍지 마. 뭐야, 뭐해. 야 이거 뭐 하는 거냐고. 너가 시신이야? 너가 시신이냐고. 아 알겠어, 알겠어. 아 재현아, 재현아. 야 여기 너무 빨라. 한국말을 좀 들었어? 베이스 케이크. 베이스 케이크. 이거 먼저 먹어요. 베이스 케이크 스위겐. 한국 온 지 얼마 됐어? 아 언제까지 바이올렌만 칠 거야? 아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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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도영아. 어. 지금 몇 개째 하고 있어? 3232. 3232. 3232. 많이 줄어놨는데? 뭐 먹어? 뭐 먹어? 또 그거 먹지. 사케. 이거 이런 게 뭐지? 양 갱, 양 갱. 아 형, 또 양 갱만! 양 갱이라고 하는 거야. 아... 코리안 뭐라고 해요? 코리안 젤리. 코리안 젤리. 코리안 젤리. 코리안 젤리. 코리안 레드 비인 젤리. 레드 비인 젤리. 자야. 아 선생님 오셔서. 잠깐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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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하루 되세요. 선생님. 우리 반은 언제나 뭐 좀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.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반 친구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헤이비. 네. 혜찬이. 섭. 아직 익숙하지 않은 혜찬입니다. 선생님 아직도 한국말을 잘 못한? 유독 땡. 우리 선생님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교과를 한번 불러보자. 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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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리부네. 부리부네. 이게 우리 클래스. 우리 클래스의 클래스. 우리 클래스. 질러자오 브루슬리. 선생님 어디 가요? 민캠에 인사해주세요 민캠에. 선생님 좀 이따 전화 끌어주세요. 아싸. 어 잠깐만 정우 온 거 같다. 정우 왔다. 빨리 와 빨리. 민캠에 인사 한번 해줘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싸. 아싸. 너는 느낌. 피스틱 콘서트 갔다 왔어요. 아래 나가면 안 돼. 야 자 갈게요. 아쿠. B2B의 나그네. B2B의 나그네. B2B의 나그네. B2B의 나그네. 구독자는 사랑. 구독자는 사랑. 사랑은 구독자. 아 근데 나그네가 무슨 뜻이야? 약간 그냥. 스트레인저? 잠 스윙. B2B의 나그네. 다같이. 웃지 말자. 진지하게 살자. 오늘의 브이로그. 진지하게 살자. 나는 반대야. 나는 솔직히. 아 뭐의 반대야? 아니 아니. 누가 가져왔냐고. 그건 반대야. 누구야. 인식집고해 누구야. 인식집고해. 해찬이 1학년 아닌 거 같다. 적어도 3학년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? 진짜. 뭐야 이거. 이거 뭐야 이거.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. 이거 내가 누구야. 이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니야. 형 많이 받아. 새해 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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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받아. It's serious time. 한국은 아직 낯설지? Welcome. All right. Thank you, man. 얘들아 이거 쓴다고 뭐 먹을래? 떡볶이. 그렇지. 아이 아이 아이. All right.